안녕 안녕 하사진과 침입니다 오늘은 제가 엉청 엉청 어렵게 만든 종이접기 1위를 보여주겠습니다 아 제가 종이접기 대회 나가서 나가봤는데요 제가 여기서 상도 받았어요 이번에는 제가 만들었던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것 예입니다 이티라사우루스인데 만들기 엉청 어려워요 나이게 나이게 높아질 수 있어요 와 대박이다 공격! 저 이거 엄청 어렵게 만들었거든요 와 저거 이거 만드는데 1시간 걸렸어요 1시간 걸렸어요 이번에는 게임을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SNI 연주 2시간 1시간 2시간 2시간 3시간 2시간